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워드투어 워드투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이번에 이렇게 워드투어 타이틀을 걸고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분도 좋고 여러 나라 팬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되게 설레고 있습니다.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장구팡이 마침 하여기 여기부터 내가 따르고 내가 모르겠다. 기억이 하나 남아? 아 재원은 파트 먹여요. 이래? 다음에 할게. 얘들아 다같이 먼저 싹 트위크 한 번만 할까?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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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든데. 그러면. 고음 리프트 파는 건 아닌데. 뺀 선적으로요? 이거네. 뒤로. 한 번만 없어요. 야 그거 진짜 진짜. 맞았어요. 클릭 클릭 클릭. 안은 진풍티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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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우. 지금 무슨. 네. 라이프 더 들게요. 진관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찬입니다. 리허설 시작할게요. 네. 와 너무했다. 가이 마이. 가이 마이. 정지. 가이 마이. 자 세일세 해보자. 나. 벌써 고백에 참아여. 어렵다. 그러나. 방향도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요! 오! 이거 두 손 많잖아 맞지? 맞지? 얘들아, 너희 집으로 들어가 자 갈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하파라치 들어올게요 지금 가보지 못했던 나라와 저희가 아직까지 못 뵀던 팬분들께 팀에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 워터스토어인 만큼 특별한 거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포인트라고 하면 홀로그램 홀로그램도 굉장히 공연하고 이번에는 개인 무대가 없어요 단체로만 이어질 예정인데 쉽도 없이 계속 달릴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돌리고 갈게요 갈게요 안 돼, 이렇게 다같은 것 같아 뭐야, 뭐야? đ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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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거 비슷하게? 이거 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연습 열심히 하자, 여러분. 내일 무대니까 열심히 해. 안 그러겠어, 내가. 놀리지. 결국에는, 결국에는. 여기가 너 원하는 줄이 끝이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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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럼 이때는 데려와요. 동주에다. 오케이, 됐지? 이렇게 갈게. 둘, 둘, 둘. 세명.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2, 3, 4. 2, 3, 4. 2, 3, 4. 2, 3. 다수결로 하자. 너 때문에 갈 건지 아니면 둘 다 갈 건지. 근데 얘들아 나는 오프닝이기 때문에 이래서 기소저도 안 할 거야. 너무 어설픈 것 같아. 뭔가 세트로 딱 남은 분들. 그러면 서서울러브, 서서울러브, 세트, 서서울러브, 세트, 서서울러브. 서서울러브, 세트, 서서울러브, 세트, 서서울러브. 서서울러브, 세트, 서서울러브. 그럴 필요 없이. 뭔가 한 번 이렇게 올 자리가 변한다고. 그래? 다시, 다시. 이렇게. 진짜? 이게 뭐야? 신성도 안 좋을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끔 좋은 거 갖고 일어나는 타이밍을 다시 맞춰야 돼. 잘해야 돼. 몰라 모르겠어. 세영 명이 이 동 Tay Ifuka 정도 우리가 일어나야 돼? 맞아요. 좀 전에 일어나야 돼. 네. 하나 나. 너무 심해. 예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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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벌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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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툴해 버렸던 날 그저 말없이 지켜준 내게 고마워 지쳐있던 가슴이 다시 숨쉬고 가난해진 마음이 빛을 찾았어 영원토록 이렇게 너의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 그들만의 세상에 사랑하는 내 사랑과 다 함께 지쳐있던 가슴이 다시 숨쉬고 지쳐있던 가슴이 다시 숨쉬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 9명과 콘서트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순간에 그냥 함께하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동스러운 이벤트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의 무대 위에서 눈물도 나오고 참 그 사이 제가 마친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봐요 오랜만에 10월 팬분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콘서트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 감사합니다 2년만에 공연인데도 방암 없이 이렇게 와주신 우리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월조투어 이제 시작인데 이 기운 받아서 또 세계로 잘 돌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지나서 아주 오래 지나서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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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둘이서 꿈을 꾸고 싶어 나의 소원이 되어준 나의 믿음이 되어준 너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지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 너무너무 나의 모습이 죽어 달라도 너무너무 네 2년만에 한국에서 소녀시대 콘서트를 했는데요 많은 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잊지 못할 때 세 번째 콘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저희와 함께 너무나 멋진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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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